쩐쭈야! 쩐쭈 이거 봐봐 내려와! 이거 먹자! 들어가 봐 맛있게 먹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맛있어서 흔들리는 엉덩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제가 봤을 때는 청경채 먹는 쩐쭈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스 Е 아 아 평소에 말린 당근이랑 말린 무, 말린 사과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역시 생초를 주니까 생초를 정말 잘 먹네요 입술에 다 묻히고 먹네 사과도 먹었어요 물이 많이 나오니까 말린거를 먹기 시작하네요 숲을 부Jo 불나면서 긴수 구멍 포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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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포멈 평범 포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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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형 핑크가 약간 인정рат개 짱보 같은plo 먹으려면 꼭 한 번 건드려보고 싶어요 먹으려면 꼭 한 번 건드려보고 싶어요 이러고 반응이 없니? 지지한것지? 싫어하는 짠 좀 여기 정타에 다른게 있어 체리 체리는 씨를 빼고 줬어요 밥만 줬어요 잘먹는다 체리를 사려면 비싸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마음 먹고 갔어요 청정채랑 쑥갓이랑 치커리를 넣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쑥갓이랑 치커리는 맨날 맨날 봐도 구분이 잘 안돼요 그냥 뭐 여러 종류로 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종류를 사긴 하지만 여러 종류를 사긴 하지만 오 가해에서부터 갉아먹는 기술을 썼네요 계속 묻나봐요 한 번 털을 닦아줬어요 한 번 털을 닦아줬어요 오 맛있다 이게 치커리인지 숟갓인지 한 번 맞춰보세요 얍 닦아줄게 다시 닦아줄게 이거 배불러 쭈쭈쭈 비움 정리하고 먹네요 배부른줄 알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